국제 NGO 타일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무료 급식 사업을 지난 23일 재개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밥퍼는 급식소 안에서의 배식과 식사 대신 당분간 도시락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분을 연 지난 23일, 밥퍼에 도시락을 받아간 사람은 500여 명으로 집계됐고, 이날은 삼찬 도시락과 함께 생수와 손소독제가 지급됐습니다. 타일 복제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정부 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지만 절대 빈곤층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면서 배고픈 이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밥퍼는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눔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